안녕하세요. 머니처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뉴욕 증시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고민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바로 11월에 FOMC 회의가 다가옵니다. 당연히 다들 생각하시는 게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0.75%포인트 인상이겠죠. 그 다음 12월에는 예상치가 우선 빅스텝으로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이언트에서 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여기서 하나 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많이 소식들 접하실 겁니다. 이로 인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이자 부분이 굉장히 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자체와 수치 자체가 낮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11월이 마지막 가장 많이 올리는 금리 인상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많이 찾아봤었던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삼성을 비롯해서 대형주들, 앤솔 계속 공매도 잔고 줄고 있는 모습이고요. 약간 늘거나 줄었다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공매도 잔고들이 계속적으로 느는 흐름이 아니라 지지난주, 지난주, 이런식 이번주 이렇게 해서 흐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강조드려왔었던 공매도 잔고, 쇼커버링 현상이 굉장히 자주 나와주고 있습니다. 잔고 수량이 계속 계속 줄거나 아니면 계속 늘었던 잔고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확 느는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KRX 한국에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매도 잔고 한번 종목마다 검색해보시면 아, 진짜 시장이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괜찮은 시장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선별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 종목들이 지금 선별적 움직임이 심하거든요. 자동차 업종은 아주 죽을 수 있고 있죠. 너무나 힘든 모습이지만 반면에 2차전지 쪽 랠리나 아니면 다른 실적이 살아나는 업종들의 흐름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시장은 계속 강조드린 대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계속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갈 거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AS를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면 삼성의 CDI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오늘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70만 원대 바로 갈 수 있다. 70만 원대 얘기를 꺼내자마자 주가가 오늘 바로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보시면 아시지만 이 추세의 하단 자리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대용주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또 들을만한 얘기예요. 첫 바닥? 그렇죠? 왜 첫 바닥이라 체크를 하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 종목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게 역배열의 흐름에서 이렇게 종목 흐름이 정배열로 하락에서 돌아서는 흐름이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첫 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닥을 항상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바닥을 항상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라인을 잡자면, 이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이 참 중요한 라인으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라인이. 이게 제가 보는 첫 종목을 찾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항상 하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봤을 때 하반기 종목, 하반기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은 문제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고민을 하죠. 하단 자리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살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 사면 좋아요. 그렇죠? 너무나 행복하죠. 더 잘 갈 것 같은 기운이 들어요. 살 때 기분 좋아요. 그런데 안 가고 떨어진단 말이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삼성물선도 그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제가 대응을 했던 거지만 시장이 갑자기 안 좋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잖아요. 항상 바닥을 찍었어요. 그런데 차트를 다시 한 번 보니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 라인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 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갔다가 올라쳤다가 떨어지도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맞고 떨어질 경우에 그다음에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름 좁아지는 박스 형태를 보이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 보시면 전형적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이냐면 실적주들,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래요. 거기에 2차전주 업종이 너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 흐름을 강하게 타고 가면서 치고 가는 모습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뭐를 말씀드렸냐면 이 박스를 돌파할 때 그 다음 윗부분의 박스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박스는 그래도 이 정도 이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에서의 고민되는 그 박스의 중단 라인까지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라고요? 네. 약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70만 원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얼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딱 그냥 70만 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의 박스의 한 중단 정도의 수준까지는 웬만하면 상승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70만 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바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상황은 어? 그러면 다시 한 번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트를 보시면요. 매물벽들이 새로운 매물벽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 위에 박스의 꼭대기 상황이 80만 원 이상이에요. 여기 상황이요. 여기까지 우선은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목표가가 설정이 되는 거죠. 70만 원을 1차라고 본다면 그 다음 2차가 여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만 원을 2타라는 흐름이 지금부터 나오게 된다면 익저효과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아셨죠? 삼성 SDI는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큰 틀에서는 이거예요. 종목을 보실 때 크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특히나 대형주에서 안전하게 실족주 매매를 하신다면 이거 틀대로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볼게요. 삼성물산을 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봐볼게요. 순서는 아닌데 죄송해요. PD님. 삼성물산으로 가보자면 이 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단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이 하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아시죠? 그쵸? 그리고 하단이 왔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았었잖아요. 밀렸어요. 밀렸지만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 이 하단 자리에 깨고 이탈하는데 회사의 실적이 너무나 좋을 경우에는 그냥 조정지 매수하시면 돼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쵸? 최근에 계속 그랬어요. 계속 거의 한 달째 떠들었던 것 같아요. 이 흐름. 떨어질 때 사라. 사셔라. 좋은 자리다. 결국 오늘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됐습니다. 이슈가 좀 터지긴 했어요. 11월쯤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내년 주총으로 얘기가 바뀌는 듯 했으나 지금 전체적인 기업의 상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 빨리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주총 컨펌스 콜 전에 이미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시 시작이었으니까요. 뭐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이 된다는 얘기 자체가 세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실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상황들, 더 이슈가 됐던 모습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흐름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박스를 만들어야겠죠? 이 박스. 전고점 부분들, 이 고점 부분들이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얼추 맞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열려있다는 거예요. 12만, 8천 원, 이렇게 13만 원 정도까지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까지 우선은 약간의 움직임이 흔들리면서 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셀트리온으로 가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간에 계속 강조드려왔었던 이 차트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라인을 계속 강조드려왔잖아요. 이 하단 라인에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서 첫 바닥을 찍고 왜 여기가 첫 바닥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 흐르는 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서 상승을 주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짚어내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제가 여기 방송 5월달에 첫 출연하면서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5월 이때 반등 주기 시작한 이때 정확하게 아마 이때일 겁니다. 기억을 아직도 해요. 이때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기록 다 있습니다. 쫙 가죠. 근데 다시 이 라인을 잡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이 라인을 계속 강조해서 라인을 잡아왔잖아요. 첫 번째 바닥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근데 여기 라인 뭐예요? 이탈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역? 조건이 있죠. 실적이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 모멘턴 거리가 있는가 체크했을 때 셀트리오는 이 하단 자리 깰 때마다 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실적 좋고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었던 두 종목의 똑같은 상황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모습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고점까지의 흐름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해본다면 차트는 참 재밌어요. 참 이게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자극시키는데 제가 평행하게 라인 평행하게 라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라인을 평행하게 한 번 올려 볼게요. 꼭대기까지 첫 고점까지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형성이 되면 이 큰 나름 박스가 형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좀 크게 잡아주세요 하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두 번째 바닥이 아니라 여기가 나름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되고 여기가 두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상승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시간은 걸리죠. 이렇게 크게 펼쳐보자면 이런 그림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꽤나 걸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배열로 완전 돌아서는 차트에서 바닥은 확인됐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서 바닥 확인했고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계속 조정지 사시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잘 이겨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구간을 형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따져봤을 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 여기가 이제 한 달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목표가 얼마일까요? 그냥 뭐 적당한 저 선 라인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23만 원 24만 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간다면 25만 원도 볼 수는 있겠죠. 저기서 이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서 고민하실 게 아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보시길 좀 바라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추천드렸던 종목 몇 개 좀 봐드리자면 자 DBI 택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특정한 악재 것들이 악재인 내용들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악재가 나와도 올라갈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DBI 택의 물적 분할 이슈가 이때 발생을 했고요. 이때 다 꽂았어요. 시장이 또 안 좋았던 포인트가 있었죠. 9월 달에 그런데 물적 분할 안 한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 했죠. 취소를 했어요. 자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그리고 회사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퍼펙트한 실적을 이 회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시장이 조금만 도와주게 된다면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거기에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하반기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요. 특히 올해가 내년 상반기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왜 오늘 윗고리가 좀 달리고 약간 조금 더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하냐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차트를 보자면 보세요. 여기가 나름 그래도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박스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 흐름에서 그렇죠? 다른 종목은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포트 이거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많잖아요. 포트 내에 얘는 이제 여기서 하신 분들은 무슨 상황이에요? 본전이 왔어요. 다른 건 마이너스야. 플러스 말랑해. 정리해서 물 타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약간 정체는 보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시선이 좁아지는 실적주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A에서 하나만 할게요. 시간이 조금 늘어나지만 필옵틱스를 굉장히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인데 좀 고민이 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LG가 오늘 많이 좀 흔들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 안 좋은 이슈가 도는 게 뭐냐면 대형 대형 패널에 대해서 아 회사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필옵 같은 경우에는 대형 패널 쪽은 아니에요. 좀 작은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인 문제상은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나서 잘 가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해서 튀는 모습 잘 나와서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고 있긴 한데 혹여나 혹여나 약간의 종목 흐름이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움직임이 추가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1차적으로 9천원 돌파 시도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위에서 더 이상 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제가 이거는 한번 그냥 정리하는 것도 맞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조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를 만약에 노리신 분들이 있다면 조정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잠깐 봐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AS 위주로 좀 도와드렸고요. 굉장히 조금 종목 분석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속속 들이 파고 있고 요즘에 일주일에 한 두 번에 세 번 정도 기업 방문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요. 관련된 좋은 종목들이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분석을 통한 종목을 많이 드렸다면 기업 방문을 통한 종목도 지금부터는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간에 숨겨놨었던 좋은 소식들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 방문을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